오늘은 싱글벙글 한국 여성들이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재밌는 내용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여자들이 명품 사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나요? 남자들이 여자 명품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스캔하고 재고 있더라 크크. 커뮤니티에서나 명품 없는 게 좋다고 하지 여자 경제력 지표나 스타일이나 취향을 명품으로 본다. 라는 게 헛소리가 지금 좋아요 100개가 찍혀 있으며 인정해 오히려 명품 없고 수수하면 얕잡아 보고 촌스럽게 남자들이 보더라고. 같은 한국 여성 특유의 공감 댓글에 좋아요는 43개가 박혀 있으며 명품 하나 없으면 취향 없어 보인다고 싫어하는 남자들도 많더라. 라면서 우리 한국 여성들은 한녀들이 명품을 많이 사는 이유를 시원하게 남자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명품 소비 세계 1위입니다. 한국 여자들은 다들 하나씩 있으니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명품을 구매하고 싶다 말하고 한국 여자들은 채넬백을 사기 위해 입장 번호표를 개장 전부터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 여자들은 자신의 명품 소비를 과시하며 브이로그를 찍어대고 있죠. 안타까운 건 이런 식의 한국 여성들의 허용심을 지적하면 남자 때문에 구매하는 거다. 라는 헛소리가 나온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과연 한국 여자들이 명품 구매를 남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가방 살까 매일 편하게 들고 다닐 가방 여러 개 살까라는 이 한국 여성을 보겠습니다. 수많은 한국 여성들은 실용적인 가방을 사라는 조언보다 비싼 명품 가방 하나를 사라고 조언을 했으며 이 여성은 30대 중반 와인녀 한국 여자이고 300만원 중반대의 명품 가방이 이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 때 들만한 명품 가방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죠. 한국 여자들이 명품 가방을 사는 이유가 아직 느낌이 안 오시나요? 결혼식 간 엄마 친구 무리해서 엄마만 명품 가방 없었다. 차로 엄마 데리러 갔다가 내가 그 광경을 봐버렸음. 엄마 친구들 가방이랑 눈이 마주쳐버렸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엄마 데리고 잠실 롯백 바로 가서 루이비통 가방 사줬다라고 말하는 이 한국 여자. 아까 한국 여자들이 말한 내용과 조금 미묘하게 입장의 차이가 있죠? 아까는 분명 남자들이 여자들 명품을 보고 명품 없으면 얕잡아보니까 남자 때문에 구매한다 했는데 이제 보면 명품 없다고 얕잡아보는 건 남자가 아니라 같은 여자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같은 여자들 사이에서 명품 가방 없다고 무시당하니까 루이비통 사줬다는 이 한국 여자의 글에 한 명의 여자도 빠짐없이 효녀다 효녀였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제 여러분은 한국 여자들이 왜 명품을 구매하려고 발광을 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한국 여자들은 명품을 어떨 때 구매합니까? 명품 가방 있어? 얼마짜리 있어? 나도 하나 사야 할까? 결혼식 갈 때 들고 가야 하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 한국 여자들은 결혼식 때 같은 여자들에게 얕보이지 않으려고 명품 가방을 사는 겁니다. 결혼식 갔는데 다들 명품 가방 하나씩 들고 있어서 명품 가방 사려고 한다는 여성들의 모습. 그녀들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자신들이 허영심 넘치고 같은 여자들보다 우월하고 싶고 열등함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하는 행동들을. 결국 남자 탓을 하면서 남자 때문에 여자들이 명품을 소비한다고 기승전 남자 탓을 하고 있죠. 남성분들이 과연 샤넬로 떡칠된 월 200번은 간호조무사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월 200벌지만 저금 많이 하고 수수한 간호조무사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남성들에게 여성의 명품은 오히려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한국 여자들은. 본인들이 여자 명품 없고 수수하면 무시하고 얕잡아보기 때문에 남자들도 똑같을 거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딴 댓글을 쓰며 남자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여성들의 허영심과 명품 심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마통으로 샤넬백 들고 다닌다고 이련히 명품이 되는 게 아닐입니다 한국 여자들. 마통으로 샤넬백 들고 다닌다고 이련히 명품이 되는 게 아닐입니다.